이 큰 구멍을 언제 다 채우지 힘들어 저런! 레미콘 크리스를 몬스터 크리스로 바꿔주세요 알맞은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버튼을 눌러 검사대를 내려주세요 낡은 엔진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잘했어 몬스터 엔진을 장착해주세요 엔진에 나사를 조여주세요 엔진에 나사를 조여주세요 바퀴의 나사를 풀어주세요 바퀴의 나사를 풀어주세요 바퀴를 돌려 제거해주세요 바퀴를 돌려 제거해주세요 잘했어 낡은 부품들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잘했어 몬스터 부품들을 조립해주세요 레미콘을 터치해 시멘트를 가득 채워주세요 레미콘을 터치해 시멘트를 가득 채워주세요 레미콘을 터치해 시멘트 정말 대단해 완성된 부품들을 장착해주세요 완성된 부품들을 장착해주세요 레미콘을 터치해 시켜주세요 레미콘을 tio 레미콘을 터치해 시멘트 레미콘트 레미콘트 몬스터 크리스가 완성되었어요 어떻게 신나게 달려볼까요? 신난다! 야호! 얍! 야호! 잘했어! 힘이 펄펄 끓어넘치는걸! 몬스터 크리스 덕분에 건물이 훨씬 빨리 완성되었답니다! 웃음 웃음 숨을 외치면 여기는 중장비들이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에요. 이번엔 어떤 멋진 건물을 지어볼까? 포코를 도와 흙을 파주세요. 빌리에게 짐들을 건네주세요. 빌리에게 짐들을 건네주세요. 救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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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yoon H beneficial for everyone. 육차 육차 이퀴어! notor millions 좋았어! 라 크리스를 도와 크리스를 도와 콘크리트를 부어주세요. 난 힘이 엄청 쎄. 벽돌에 색을 칠해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건물을 완성해주세요. 자세히 먹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되었을텐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중장비들 덕분에 멋진 건물이 완성됐네요 좋았어 정말 대단해요 포크를 도와 흙을 파주세요 으아챠 으아챠 빌리에게 짐들을 건네주세요 육차 육차 크리스를 도와 콘크리트를 부어주세요 야호 난 힘이 엄청 세 벽돌에 색을 칠해주세요 하하하하 봤지? 내가 최고라고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 건물을 완성해주세요 하하하하 호흡 야호 연기 연기 무언가 불쌍 연기 와, 중증비들 덕분에 멋진 건물이 완성됐네요. 좋았어. 정말 대단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